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무계산기라고 있습니다. 여기 여러분들이 일반계산기라고 하면, 소위 금융권에 있는 분들은 쌀찍계산기라고 하는데, 큰 손바닥만 하면서 버튼이 큼직큼직만한 계산기들을 쌀찍계산기라고 하는데,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. 그러한 계산기들이 있고요. 어떤 공학용 계산기가 또 있습니다. 공학도들이 사용하는 공학용 계산기가 있는데, 자산관리 혹은 재무관리, 재무설계, 금융 쪽에 있는 분들은 이 재무계산기를 많이들 다루고 있습니다. 재무계산기라고 해서 따로 명칭을 하는 이유는, 이 재무계산기에 크게 세 가지 종류를 해놨는데, 재무계산기는 화폐의 시간가치, 즉 TVM을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막강한 계산기입니다. 다른 계산기에선 그걸 구현할 수 없습니다. 현재의 금액이 물가상승률과 투자승률을 감안을 해서, 일정한 기간 후에 얼마의 금액이 되는지를 4번이나 5번의 버튼으로 인해서 바로 한 번에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.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, 현재의 그 돈에 대한 가치가 과연 미래에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야. 그걸 단순히 물가상승률과 투자승률을 같이 감안을 했을 때,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, 그런데 그걸 갖다가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게, 일정하게 내가 투자를 해서 일정한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면, 그만큼의 투자수익률도 올려놔야 되고, 물가상승률만큼은 내려놔야 되고, 라고 하는 복잡한 계산 법칙이 있는데, 이 재무계산기가 그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. 참고적으로 저의 경우에는 이 재무계산기를 일정한 자격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,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, 지금도 제 책상에는 항상 있습니다. 이 세 가지의 종류가, 그래서 이 계산기를 활용해서 모든 4층 연산이나 기타 나머지 모든 계산을 하는데, 단순한 4층 연산조차도 훨씬 더 빨리 계산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굉장히 만족스럽고,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, 여러분들에게도 향후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, 이 재무계산기를 꼭 학습하시는데, 학습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계산을 하시는데,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출처는, 해당되는 이 이미지에 대한 출처는, 제가 재무계산기 실무지침서라고 하는 책의 표지에 있는 디자인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회가 된다고 하면, 나는 재무계산하는 공학도도 아닌데, 이걸 해야 되느냐? 해야 되느냐? 라고 여쭤보신다고 하면, 굳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긴 하지만,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하면, 꼭 기존에 있는 계산기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, 막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,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